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구독 눌러주시는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드레이크가 포함된 선에서 시작을 한번 해볼거에요 드레이크가 포함된 선에서 과연 순위가 새로 어떻게 매겨질지 한번 매겨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사실은 1등에서 5등까지는 어느정도 정해져있죠 근데 여기서 드레이크가 어느정도로 들어가주느냐 요런 싸움인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메모장을 띄워놓고 같이해야 정리가 또 빨발되겠죠 이게 여러분 순위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순위 변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요거 관심있게 같이 봐주시고 여기다 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12위가 되겠습니다 12위 자 하미채널 원바로 탑 12 자 1위부터 12위까지 먼저 12위 먼저 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12위 먼저 얘기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2위 자 12위 마르코에 있습니다 지금 마르코 12위 불사보 아니죠 불사보는 7위안에 들어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12위 마르코 자 12위 마르코 마르코 제가 지금 마르코를 쓰고는 있어요 바레드는 뭐야 저의 마르코는 최고입니다 저의 마르코도 90위입니다 마르코 마르코다 마르코의 애견 에이스는 더 올라가요 여러분 자 별별리 와노조로 12위 블릿 블릿은 좀 아니다 요 오늘은 좀 마르코가 많네 그러면 저번에 논란이 많았던 카타쿠리와 후지토라와 마르코 요 3개 중에서 한번 네 뽑아보겠습니다 그때 참 논란이 많았거든요 카타쿠리와 후지토라 그리고 마르코 여기 3개에서 한번 잡아 잡아봅시다 뭐 이제 슬슬 이제 카타쿠리 나오죠 카타쿠리 그건 카타쿠리다 엄청난 배틀 그러면 후지토라 후지 역시 후지토라와 와 치열합니다 그렇다면 12위에 마르코 후지토라 카타쿠리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11위로 올라갈게요 자 11위로 올라갈건데 여러분 지금 제가 봤을때는 요즘 빅맘은 네 네 빅맘은 들어올 수 없어 이제 어 자 빅맘은 안으로 들어갈만한 캐릭터는 아닌것 같구요 지금 11위를 봐보면 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11위는 어느정도 어느정도 이십니까 누구일거 같나요 11위 루치 그치 루치 뗄 수 없어 로브루치 징베 징베 11위는 징베 루피 저는 11위에 도플라밍고를 두고 싶어요 11위에 도플라밍고 도피 도피 잡히지 않을까요 어 우리 상지 안녕하세요 루치 그치 루치도 포함일 수 있어 도피다 도플라밍고 그래 뺄 수 없다니까 저는 11위에 일단은 도플라밍고를 랭크 시키겠어요 어 우리 시현이 안녕 자 도피를 랭킹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계속 가는거에요 자 그렇다면 10위 랭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플라밍고 마르코 후지토라 카타쿠리 여기에다가 조금 더 포함하면은 와노조로 정도 와노조로 정도가 이제 12위에서 한 8위 정도는 랭킹을 조금 잡지 않을까 라는게 좀 개인적인 내 생각이에요 카타쿠리는 12위가 아니라고 본다 그래 12위는 카타쿠리가 아니라고 본다 자 와노조로가 8위 정도다 아카이노는 안돼요 아카이노는 안되고 지금 내가 봤을때는 지금 내가 봤을때는 음 아오키지 해군라인은 들어올수가 없어 내가 봤을때 해군라인은 들어올수 없고 로브루치와 도플라밍고 를 놓고 본다면 어떨 어떨거 같아요 여러분 로브루치와 도플라밍고 로브루치와 도플라밍고 로브루치와 도플라밍고 를 놓고 보자 로브루치와 도플라밍고 를 놓고 봤을때 과연 내가 이 둘중에 어떤 캐릭터한테 다 뚝가 맞았는가 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루치다 도피다 도피 루치다 루치 루치 루치다 어 어느정도 슬슬 이제 정리가 좀 되요 자 루치라는 얘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개인적으로 루치한테 루치 루치 자 루치 얘기가 더 많기 때문에 루치를 12로 잡겠습니다 로브루치 이게 로브루치가 요즘 버그나 뭐나 이렇게 좀 걸려가지고 사실은 조금 이렇게 유저들한테 짜증을 조금 많이 준 캐릭터인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자 요걸 놓고 이제 9위를 넣겠습니다 자 이제 9위에 와서 저는 스네이크맨을 9위에 주겠습니다 불사부한테 스네이크맨이 안되요 에이스한테도 스네이크맨이 안됩니다 저는 스네이크맨을 9위에 주겠습니다 여러분 9위에 어떠십니까 자 9위 공감하십니까 그치 스네이크맨이 예전에 좋은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구요 불사부한테 밀리고 에이스한테 밀립니다 네 정상전쟁 에이스한테 밀리기 때문에 자 지금은 와노도로가 랭킹이 없어요 이따가 다 다듬어집니다 자 9위에서는 생각보다 공감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스네이크맨을 바로 잡고 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위권에 왔어요 자 8위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8위가 어떻게 될까요 아 스네이크맨 보다는 조금 난거 같다 라고 하는 캐릭터들을 한번 볼게요 정상 에이스 여러분 이거 조금 정리하고 와야돼 우리가 항상 하비채널에서 따라오는 논란 중에 하나인데 과연 정상결전 에이스냐 아니면 불사보냐 요거 두개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상결전 에이스냐 아니면 불사보냐 자 키드는 내가 봤을 때 12위 안에 못 들어와요 남해로는 더 위에요 어때요 여러분 한번 역시 그지 에이스는요 너 대형자 이거 대형계 이거 날릴 때 이 속도가 너무 느려 그래서 이거를 맘만 먹으면 굉장히 조금 멀리에서 회피로 피할 수가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위에 정상결전 에이스를 주겠습니다 이 순위는 여러분 12위까지 딱 탄탄하게 매기고 나서 여러분들이랑 상의하면서 조금 더 이동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네 내용 참고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슬슬 논란의 거리들이 나옵니다 새로 들어온 드레이크냐 아니면 불사보냐 여러분 아시겠죠 새로 들어온 드레이크냐 아니면 불사보냐 자 여러분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어떻게 될지 난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내가 드레이크를 써보지는 못했어요 조커 조커 조커는 드레이크보다 불사보가 낫다 나는 드레이크를 뽑겠다 드레이크가 좋다 불사보랑 드레이크면 불사보 아닐까요 어 불사본 털이다 드레이크다 음 오케이 그렇다면 드레이크를 이쪽에 랭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 드레이크 내가 폭풍이한테 한번 지대로 얻어맞아가지고 아 이거는 조금 쉬운 캐릭터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나와요 자 또 하나 나오는 것은 그렇다면 불사보냐 나이트메어 루피냐 자 불사보냐 나메루냐 여러분 주세요 불사보냐 나메루냐 자 불사보냐 나메루냐 나메루가 낫다 역시 나메루가 올라가네 나메루가 올라가네 나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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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가 불사모다 오 개인적으로 불사보가 낫다 불사보가 위다 불사보가 더 위다 오 여러분 나이트메어 루피 무시하지 마세요 저 엄청난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저거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불사보를 아 나이트메어 루피를 루피를 6위로 잡고 5위에 불사보를 잡습니다 자 정리가 굉장히 빠르죠 지금 네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봐 벌써 3위까지 금방 오지 이게 이렇다니까 뭐하는거야 자 여러분 4위 갑니다 4위 4위는 카이도우죠 이거는 딱히 놀란의 것이 없어요 카이도우 4명 800 한방 맞으면 그냥 다 나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카이도우는 논란의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 2 3 자 합의 채널에서 7월 가장 최신 최신판으로 우리 원바로 유저에게 전해주는 1위에서 12위까지 1 2 3위 이게 정해져있는 캐릭터지만 항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매기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올려볼게요 오케이 저는 3위에 레일리 주고요 2위에 검은수염 주고요 1위에 신샹크스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자 자 저교황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인정띠입니까 여러분 과연 인정띠입니까 자 키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키드로 S플러스까지 가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인정띠 나왔다 자 인정띠 나왔고 그렇다면 조정을 그럼 이거 물어보자 드레이크랑 스네이크맨 중엔 뭐가 낫나 여러분 드레이크랑 스네이크맨 중엔 좀 뭐가 낫나 자 드레이크랑 스네이크맨 중엔 골라봐요 와 갈린다 저교황은 빼압니다 시 저교황은 빼압니다 시 저교황은 빼압니다 하하 시 어떠신 것 같아요 스네이크맨 스네이크가 낫다 그래도 뱀루 오오 나는 개인적으로 드레이크가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스네이크 뱀루 드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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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루 뱀루 가져놨다 진짜 뭐 막 사기캐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고 뭐랄까 그냥 평타에 KO를 잘 때리는 캐릭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 그래도 뱀루다 그러면 이대로 한번 가볼게 이대로 갈건데 자 어 와 뱀루라고 나와 그러면 와 여기 와 와 오오 그래도 스네이크맨이 낫다 여러분 그걸 조금 더 조정해볼게요 그러면 드레이크 대신에 스네이크맨이 가구요 스네이크맨과 나이트메어 루피 중에서 어떤 캐릭터가 나왔는지 여러분이 조금 더 고민해주세요 자 드레이크를 9위에 보냅니다 자 자 자 요렇게 보는데 카타쿠리가 좀 신경쓰인데 다들 스킬 한방 맞으면 망한다 나메루 자 우리 명주님 새로운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입회원분들 항상 제가 환영합니다 자 계속 보는겨 뱀루 나메루가 스네이크맨보다 좋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음 와 이거 진짜 논란이 치열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정도 여기까지는 내가 봤을 땐 조금 너무 명확하게 넘상인 것 같애 1위에서 5위까지는 너무 확실한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는거야 지금 논란의 것은 여기거든 나메루부터 6위 나메루부터 12위까지인데 나메루냐 나메루냐 스네이크맨이냐를 먼저 정리하는거야 드레이크 달려오다 뱀루 펀치 날려간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스네이크맨과 나메루를 정리하자면 카타쿠리는 흐흐흐 자 나메루가 너무 높다 나메루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나메루가 낮다라는 의견들이 많네요 나메루가 높다 그러네 이게 갈린다니까 내가 왜냐면 이 나이트메어 루피로 우리 정의하고 마왕이한테 많이 뚜까맞았어 그래서 어느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 요 내가 봤을 땐 드레이크보다는 에이스가 나 그렇지 않나? 에이스는 속도나 평타 자체가 좋으니까 그러면 자 6위에서 9위까지 그러면 드레이크 정리 드레이크라니까 정리했어 그러면 진짜 논란에 10,11,12위를 정하자면 로브루치 도플라밍고 마르코 후지토라 칸타쿠리 정리하면 에이스 좋다니까 에이스 평타가 좋다니까 요게 오늘 메인인거 같애 로브루치 도플라밍고 마르코 후지토라 칸타쿠리의 순위를 매기는게 요게 오늘의 메인인거 같은데 지너 여러분들이 봤을 땐 어떨신지 한번 볼까요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도플라밍고가 루치보단 좋다고 생각해 음 Türkiye рек лес 4Gen 에이스보다 높이다 맞아 도플라닉으로 좋아 야 카타쿠리가 이게 진짜 그거네 어우 우리 맹호 왔니? 자 카타쿠리가 지금 그거야 놀라네 카타쿠리 후지토라는 지금 각이 안나오는거 같애 자 후지토라 삭제할게 우리 맹호사랑 후지토라 삭제 이제는 12위 안에 못들어가네 자 이제 요 4개 노부르치 도플라밍고 마르코 카타쿠리 자 카타는 9개가 많았다 자 카타쿠리를 은근히 많이 쓴다 여러분들의 12등은 마르코다 근데 마르코 쓰잖아 쓰읍 근데 나는 마르코를 12위를 줄 수가 없어 이 닭발킥이 사실 나는 원바런은 뭐 끊어치기나 끊어치기지만 어느정돈 스킬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거에 생각했을때 그 엄청난 메리트가 마르코한테는 없어 내가 봤을때는 내가 봤을때는 마르코 여기에 들어올수가 없다라고 나는 봐 그래서 내가 내가 정리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감하면 인정띠 남겨주면 될거 같애 로브루스의 10위가 로브루스의 10위가 지금 요정도일거 같애 여러분 봤을때 어때요 나는 이정도야 와 여러분들이 봤을때 어때 난 도플라밍고가 더 좋다고봐 개인적으로 왜냐면 도플라밍고는 기뿌비랑 기뿌비랑 공격 공격력이 조금 확실한 캐릭터라고 나는 생각해 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도플라밍고 가 낫다 어 루치를 내려야된다 그래 나는 도플라밍고로 생각해 카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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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처음 시작한분은 검은수염이랑 샹크스를 뽑기 힘들거에요 그 밀짚모자 샹크스는 쓰레기에요 그 밀짚모자 샹크스 키우면 안돼 아시겠죠? 자 요 어허 자 11위가 마르코 12위 루치 도피고 카칵 자 봉춘이 오랜만에 와갖고 드레이크 지금 우리 무대폰이 오셨는데 드레이크 네 9위에 놨습니다 9위에 이제 에이스와 드레이크를 놨을 때는 드레이크가 조금 밀린다 불사고가 드레이크 남해루와 드레이크 스네이크맨과 드릴 드레이크 다 붙여봤는데 드레이크가 결국 9위로 정리가 되네요 자 완호조로 유저들이 좀 있네 근데 나는 진짜 확실하게 인정하는거는 레벨 100완호조로는 인정한다 정말 괜찮네 로브르츠 빼야된다 어 나 로브르츠 좋은거 같던데 잠시만 마왕이 여러분 지금 이거 읽어주는 소리가 들리나요? 루치는 좋긴한데 루치 5성 이제 로브르츠가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됐네 어허 과연 어떤 느낌일까 지금 사실 내가 카타쿠리 안써봤거든 근데 로브르츠한테는 많은 데미지를 입었어 우리 맹호 딱 말린다 솔직히 로브르츠보다 후지털하다 야 근데 진짜 맹호야 니가 진짜 후지털은 진짜 잘쓰는거야 정말 잘쓰는거야 11위 자리가 로브르츠가 제격이다 카타쿠리 얘 카타쿠리 하하 카타는 폭풍이 진짜 와 폭풍이 진짜 팩트 날렸어 카타는 12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루시보나 후지 인정 여러분 오늘의 랭킹 요렇게 정리하는데 카타쿠리를 올리고요 로브르츠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 자 여러분 어 달려라 안녕 달려라 광고 자 자 2020년 7월 최신 하비채널 원피스 바운티러시 탑 12위까지 1위에서 12위까지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한번 쭉 읽어드리고 캐릭터를 좀 보여드리는 걸로 있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2위 로브르츠입니다 로브르츠 폭풍이 봐 달려가님 어서오세요 달려라 달려가지 않구요 달려라 자 로브르츠 12위입니다 여러분 응 아허허헤 자 그래서 카타쿠리가 간당간당하게 11위에 걸쳐있어요 자 11위는 카타쿠리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2위는 도플라밍고 도플라밍고는 허브갱 있죠 허브갱 외국에서 정말 원바로 잘하는 사람 굉장히 높은 순위를 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잘 뜨지도 않잖아요 자 도플라밍고에 10위를 두고요 드레이크는 9위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네 9위에 드레이크를 주고요 8위는 정상결전 에이스를 주도록 합니다 자 박선정님 새로운 합의가족입니다 반가워요 자 그리고 7위 하 이거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스네이크맨 개인적으로 스네이크맨 사랑인데 스네이크맨이 조금 많이 내려앉긴 했습니다 스네이크맨 7위의 랭크가 되고요 그리고 6위는 나메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메루 상당히 저평가하고 계신데요 나메루가 제가 봤을 때는 다이다이 떴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뚝가맞아 봐서 나메루에 대한 효능은 제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네이크맨보다는 그래도 나메루를 높은 순위에 랭킹을 했고요 날이 갈수록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캐릭터 바로 누굽니까 불사보입니다 불사보 루피의 형 사보 네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불사보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히켄 한번 쓰고 원거리에서 그냥 계속 날리니까 이거 카이뉴어에서 이거 용해발 용의 손톱인가 용해발도 그거는 메리트가 없는데 정말 히켄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4위는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4명 팔개 카이도우입니다 이거는 갖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메인 캐로 나서는 것보다는 한 두 번째로 카이도우가 나서주는 게 좀 나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내일 3절시 방송 맞고 자 그런 것 같은데 카이도우는 그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또 100% 공감을 해줬고 카이도우는 4위에 랭킹을 합니다 4위 그리고 3위 레일리입니다 자 신샹크스 잡는 레일리지만 검은수염은 못 잡는 레일리입니다 여러분 네 검은수염은 못 잡는 레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일리를 3위에 랭크를 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신샹크스를 잡을 수 있는 캐릭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위에는 검은수염을 랭킹을 랭크를 하구요 1위는 신샹크스를 랭크해서 네 1위는 신샹크스를 랭크해서 2020년 7월 최신 하비채널 원피스 바운티러시 1위부터 12위까지 탑 12 순위를 여러분과 함께 매겨 보았습니다 22 26 28 28 250 26